서울시 송파구에 있구요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 있거든요 3번 출구로 쭉 나와가지고 보면 여기 트럭으로 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동 하나, 짜장 3개, 만두 2개 이렇게 해주세요 만두, 합체, 만두 두판 우동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 여기 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98년도 아 98년도요? 그러면 26년이네요 26년 역사 트럭 우동 아 사장님 몇발이 엄청 찐들찐들 하네요 기계로 뽑으면 몇발인데 반죽한지 얼마 안된거 같아서 엄청 쫀득쫀득 찐들쫀들 맛있어요 오오 주인ic 오오 쫀득쫀득 소금 반죽 자른 와 음 와 음 야 국물도 너무 맛있다 아하 단무지 야 만두도 만두핀도 쫀득쫀득하고 안에 간도 적당히 잘 배어있고 고기 씹는 식감도 좋고 맛있다 음 음 음 이걸 합체해서 먹자 합체해서 와 합체하니까 양이 엄청 많아졌는데요? 하하하하 합체하니까 한번 고기 먹었고 와 음 음 와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네 연발이 너무 찐덕찐덕 맛있어요 음 음 고기, 파, 당면, 후추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쉬는 날은 없어요? 일요일 저녁이요? 일요일 저녁이요? 어 지난번에 비 엄청 오는 날 왔었는데 그때 문 닫으셨더라구요 비 많이 와도 아 비 많이 오면 안 나오시죠 어 하하하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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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아 꿀맛이다 꿀맛 음~~ 한국사람은 역시 짜장면 살려가시는거에요? 예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? 이야 너무 맛있어 유튜브에요? 예 유튜브 이름 뭐에요? 야식이요 야식이요 야식이 세글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으흐흐흐흐흐흪 으흐흐흐흐흐흐 어? 호우 바람 어? 태풍이 올라오르나 아 바람이 불지 아멘 짜장면과 만두와의 콜라보 짠 음 음 짜장면 만두 콜라보 너무 좋은데요? 음 음 음 음 음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먹도록 할게요 짜장 하나 만두 하나 오뎅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만두가 또 나왔습니다 어묵은 짜장면 위로 음 음 야 옷이 흰색인데 짜장면 하나도 안 묻었어요 다 먹을 때까지 짜장면이 묻을 것인가 안 묻을 것인가 와 여기 있잖아요 고춧가루가 딱 있어요 고춧가루 좀 더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짜장면 만두도 여기다 다 넣어야지 고춧가루 야 고춧가루가 넣으니까 엄청 매콤하다 고춧가루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번 만두와 짜장면의 콜라보 짜장면 안 묻히기 성공! 와! 자장면도 맛있는데 저는 만두가 피가 쫄깃쫄깃하고 만두 속도 꽉 차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